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단어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봤던 영상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지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에 자막이 없어요. 이렇게 자막이 없이 영상을 먼저 보는 이유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자막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쪽으로 분산되면서 인물의 표정이라든지 제스처같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장치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돌려보지 않는 한 싹 다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CNN같은 뉴스나 전문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과학이나 의학적인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하게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영상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erson мне 전 mismatch cryptocurrency 들은 영상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säור입니다. nings attempt friend growth хотела 하지만 흔한 소orang이 네이버 Buzz'd say 자 These 멈хозlik 멈히 정보 멈히 정보 멈히 정보 멈투를 멈히 정보 이 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캐리하고 에이든 인데요 둘이 연인 사이였는데 캐리가 바람을 피웠던 바람에 둘이 헤어졌었어요 그런데 캐리가 이 남자를 잊지 못해서 다시 고백을 해요 다시 만나자 그래서 결국 둘이 다시 만나게 됐는데 둘이서 오붓하게 데이트를 하던 중에 캐리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있는 남사친 다른 남자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둘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이든이 화가 많이 났지만 그날은 그냥 넘어가고 그날 이후부터 차가워졌어요 그럴만하죠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캐리가 지금 상당히 쏘리한 상태였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대사를 한번 볼게요 He's in my life 그가 in my life 내 삶의 일부야 내 인생 안에 있어 따라해보세요 He's in my life It's not the same way you are but he is It's not 아니에요 The same way 같은 방식이 아니에요 You are 당신과 같은 방식이 아니에요 It's not the same way you are but he is 하지만 그는 뒤에 생략될 말은 in my life겠죠 But he's in my life 하지만 그는 내 삶의 일부예요 당신도 삶의 일부지만 당신은 애인으로서 나의 삶의 일부고 그도 삶의 일부다 너랑은 다른 식으로 라는 의미예요 따라해보세요 It's not the same way you are but he is 다음 Aiden You can't keep punishing me Aiden 당신은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면 안 돼요 You can't keep punishing me 따라해보세요 다음 And I can't keep punishing me 그리고 나도 나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할 수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I can't keep punishing me 다음 I made a mistake And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실수했었어 따라해보세요 I made a mistake And 다음 I am sorry 미안해요 따라해보세요 I am sorry 다음 And I know that you can't forget what happened I know 내가 알아요 That you can't forget what happened 당신이 잊을 수 없다는 걸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당신이 잊지 못한다는 걸 나도 알아요 I know that you can't forget what happened 따라해보세요 But I hope that you can't forgive me 하지만 I hope 내가 바라는 건 That you can't forgive me 당신이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But I hope that you can't forgive me 다음 You have to forgive me 당신은 날 용서해야만 해요 따라해보세요 You have to forgive me You have to forgive me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He's my life It's not the same way you are But he is And you can't keep punishing me And I can't keep punishing me I made a mistake and I'm sorry I'm sorry And I know that you can't forget what happened But I hope that you can forgive me He's in my life It's not the same way you are You have to forgive me Day6 2부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이런 문장들을 보시면 바로 이거 대입 되시지 않으세요? 그쵸 완벽하게는 아니다 하더라도 아 맞아 이런 걸 집어 넣어서 문장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었어 라는 생각만 드시면 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Employee 엑셀는 여기 있어요 동사로 사용하면 고용하다 라는 의미고 명사형은 Employment 고용이라는 뜻이에요 The company will employ two people 여기서 people 하면 사람들 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복수인데요 two는 두 명이잖아요 원래 그러면 한 사람은 어떻게 만드느냐 person이에요 person은 그냥 사람을 얘기해요 그럼 people은 사람들이죠 어떤 학생은 이런 걸 헷갈린대요 이게 사람들이면 두 명이니까 여기에 s를 붙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peoples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s 자체가 뭐뭐 들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사람들 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eople 이라는 단어는 자체가 복수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는다 또 사람들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 여기에 persons 이런 식으로 s를 붙이는 단어도 없다 이해 되셨죠? 자, Company 회사가 그 회사겠죠 지정된 그 회사가 Will 뭐뭐를 할 것입니다 그럴 거래요 뭐를 할 거래요? Employee 고용을 할 거래요 누구를요? Two people 두 사람들을요 Neat 여기에 이렇게 표시된 거 있잖아요 요거는 무슨 표시라고 했었죠? 그 부분을 길게 읽는다 여기 Neat 그래서 Neat 이게 아니라 Neat 정돈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얘기해요 Jane's room is very neat and clean Jane's room is Jane의 방이 very neat 아주 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And clean And clean 깨끗하다 Beatery Beatery Beatery인데요 Beatery 하셔도 괜찮습니다 Beatery We need a new battery for the camera We need a new battery for the camera We need 우리가 어떻대요? 필요하대요 We need 뭐가 필요하대요? A new battery 새로운 배터리가 필요하대요 왜요? For the camera 그 카메라 때문에요 그 카메라를 위한 새로운 배터리가 필요하대요 사람 주어니까 한번 바꿔 볼게요 내가 배터리가 나가서 새 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I need a new battery for the camera You need a new battery for the camera She need 일까요? She needs 일까요? 그렇죠 3인칭 단수일 때는 Need에 S가 붙어서 She needs a new battery for the camera He 그 남자한테 필요하대요 He needs He needs a new battery for the camera They need a new battery for the camera They need a new battery for the camera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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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에는 여기에 있어요 Korean 어느 나라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이고요 어 중요해요 이거는 Korean하고 Korean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거는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Korean 하면 한국의 사람이고요 또는 한국의 한국 음식 있잖아요 그런거는 Korea food일까요? Korean food일까요? 네 한국의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가 Korean food일까요? 한국 음식이요? 그런 식으로 한국의 무엇이라고 표현할 때는 Korea 띵동이 아니라 Korean 띵동이 아니라 Korean 띵동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인이니? 그 남자 한국 사람이야? 라고 물어볼 때 Is he Korean? 지난 시간에 will you로 물어봤었어요. will you do something?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will로 물어볼 때는 will로 대답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is로 물어볼 때는 is로 대답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냥 yes까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he is 라고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또한 언어이기 때문에 수학처럼 한 개의 질문당 단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은 솔직히 하는 사람 마음이죠.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꿔볼게요. 내가 한국 사람인가? 물론 이렇게 말을 할 경우는 없겠지만 제가 한 번 바꿔볼게요. I is 일까요? I am 이에요? I are 이에요? 그쵸. I am 이죠. 그러면 am I Korean? 이렇게 됩니다. you를 하면 are you Korean? 그 여자 한국인이야? is she Korean? 우리 한국 사람이지? are we Korean? 쟤는 한국인이지. 그치? are they Korean? any 무슨 어떤 이런 뜻인데요.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서 사용이 돼요. any는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서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 그것은 시험 볼 때는 반드시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꾸준하게 이제 문장이나 상황을 통해서 익혀볼 거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라 습득할 거기 때문에 any는 부정문이랑 의문문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런 거야. 하고 외우려고 노력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Do you 너 그러니? have 있니? Do you have any plans? 어떤 plan 계획 들이 있니? 언제? for the weekend 주말에 주말에 너 무슨 계획 써?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Yes. I will go camping. I will go camping. 나 그럴 거야. 캠핑 갈 거야. do는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does으로 물어봅니다. does I로 바꿔볼게요. Do I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겠어요? 어? 나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나? 나 뭐 하기로 한 게 있나? 가 되겠죠. 한 번 더. Do I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너는 했고요. 그 여자 주말에 무슨 계획 있나? Does she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한 번 더. Does she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그 남자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을까? Does he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어? 우리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지? Do we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걔네 주말에 무슨 계획 있대? Do they have any plans dance for the weekend? 이거는 계속 복습을 해보세요.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 yeah.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 yeah. He 나 She 가 나오면 Does yeah.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말로 하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Do you Do you Do we Do we Do they Does she Does he Does it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다음 단어는 forehead forehead X에는 forehead 여기에 있어요. 이마라는 뜻이에요. 본인의 이마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여기는 forehead 아 여기가 forehead구나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My mom put a wet towel on my forehead 왜 my mom이 wet towel 를 put 했을까요? 내가 아마도 아픈가 봐요. 그쵸. on my forehead 여기 전치사 나왔어요. 같이 묶어서 우리 하기로 했었죠? 그럼 여기가 어디죠? on my forehead 하면 내 이마 위에 가 되겠죠. 우리 엄마가 put put은 또 나왔어요. 과거형은 뭐라고 했죠? put의 과거형 이게 현재형이고 이게 과거형이고 과거 분사형 까지 동일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게 또 나왔어요. 여러분 자 my mom 미 3인칭 단수죠. 한 명이죠. 근데 put 새 s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현재형일까요? 과거형일까요? 그렇죠. 현재형일 때는 3인칭 단수일 때 우리가 s를 반드시 써줘야 하는데 없으니까 과거형이 되겠죠. 또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이해를 다 하시거나 다 암기가 되시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맞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마음 편하게. 주어가 사람이니까 바꿔볼게요. 내가 내 이마에 올려놨다고 말해볼 때는 내가 젖은 수건을 내 이마에 올려놨다 라고 말해볼게요. I put a wet towel on my forehead 네가 내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줬어. You put a wet towel on my forehead 그가 내 이마 위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었어. 그가 he 올려주었어. put a wet towel on my forehead 우리가라고 하면 우리가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하니까 우리가 그녀의 이마에 로 바꿔 볼게요. We put a wet towel on her forehead 그들이 내 이마 위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었다. They put a wet towel on my forehead 되셨죠? 다음 단어는 leave 이 표시 또 나왔어요. 길게 읽으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leave 내버려 두다 라는 뜻이고 현재형은 leave 과거형은 left 과거 분사형도 left 에요. 이 left는 왼쪽이라는 뜻도 있는 left죠. 이 문장은 조금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니까요.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해볼게요. 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또는 내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 있죠. 그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I don't feel well I don't feel well feel 이 좋지 않다 라는 뜻이에요. 제발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도 please leave me alone alone 하면 혼자 홀로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leave 하래요. 내버려 두래요. 누구를요? 나를요.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래요? 혼자 인 상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don't feel well 나 기분이 별로야 나 지금 별로 상태가 안 좋아 please leave me alone 나 그냥 혼자 있게 놔둬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니까 바꿔볼게요. 여기 앞문장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I don't 여기 주어가 지금 1인칭이나 2인칭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가 3인칭 단수 즉 한 명 얘네가 나올 때 있죠. 걔네가 나오면요. doesn't 뭘 쓴다고요? doesn't doesn't 사용해요. 그래서 해볼게요. I don't feel well 나 기분 안 좋아 너 기분 안 좋네 you don't feel well she 한 명이 나왔죠. she don't 일까요 doesn't 일까요 she doesn't 가 되겠죠. she doesn't feel well 그 여자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아 he 걔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 he doesn't feel well we don't feel well they don't feel well 걔네 기분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brave brave 용감한 my mom is a police officer 또 나왔죠. police officer 우리 엄마는 my mom is 우리 엄마가 한 명이니까 뭐 붙여줬어요? 어 붙여줬죠. she is very brave 바꿔볼게요. 나는 용감한 경찰이에요. 당신은 경찰관입니다. 당신은 매우 용감해요. you are a police officer you are very brave hero hero he is a police officer he is very brave 위로 바꿀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라고 했었죠? 위는 여러 명이니까 police officer 도 여러 명이 되어야 되겠죠. we are 어를 빼고 police officers we are very brave 대의로 대의로 they are police officers they are very brave 잘했어요. 다음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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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은 여기 I have a ticket for a music festival I have 어 나한테 있어 내가 갖고 있어 뭘요? a ticket 티켓을 갖고 있어 어디 티켓이요? for a music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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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축제표를 가지고 있어 어 너 그 축제표 갖고 있지 you have a ticket for a music festival 그 여자가 가지고 있대요 have는요 3인칭 단수를 사용할 때는 has를 사용해요 그래서 she have가 아니라 she has를 사용합니다 현재형일 때 she has a ticket for a music festival he has a ticket for a music festival we는 has일까요? have일까요? 나랑 너를 제외하고 한 명일 때만 has를 사용해요 그러면 여러 명일 때는 have를 사용하겠죠 we have a ticket for a music festival they have a ticket for a music festival 여기서 이 have랑 has랑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말로 해볼게요 I have you have she has he has it has we have they have good job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I have I have you have you have she has he has he has it has it has we have they have they have they have bath top 혀 깨물고 바로 지나갑니다 그게 욕조예요 그래서 혀를 우리가 살짝 깨무는 이 발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혀를 깨물라는 얘기죠 그리고 엑센은 여기랑 여기 첫 번째는 bath 두 번째는 top 에 있어요 그 소녀가 놀고 있는데 어디서 욕조에서 그러니까 순서가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요런 식으로 말씀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들이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 해드릴 테니까 영어로 한번 말을 해보세요 그 소녀가 놀고 있어요 어디서요? 욕조 안에서요 읽어볼게요 The girl is playing in the bathtub 이제 요정도 문장을 아마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놀고 있는 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ing 썼어요 근데 여기 세트인 애가 누구죠? 비동사예요 ing를 써서 ~~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을 만들고 싶을 때는 비동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기억하시죠? 바꿔볼게요 내가 놀고 있는 걸로 I am playing in the bathtub You가 놀고 있는 걸로 You are playing in the bathtub He가 놀고 있으면 떠올리고 계시죠? He is playing in the bathtub My baby 해볼까요? 우리 애기가 My baby is playing in the bathtub 우리는 욕조에서 놀고 있어요 우리는 욕조에서 놀고 있어요 We are playing in the bathtub We are playing in the bathtub 걔네가 놀고 있다 They are playing in the bathtub They are playing in the bathtub 이제 조금 쉬우시죠? 이제 조금 쉬우시죠? 점점 더 그렇게 되실 거예요 above 엑센 여기 있어요 머리 위에 머리 바로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허공에 이렇게 띄워져 있는 위 위에를 above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여기 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가 그러면 이거는 on 이에요 아까 나왔던 on my forehead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침대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얘가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마죠 젖은 수건을 아까 머리 위에 놨다는 건 이거예요 근데 이 above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허공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새가 날아간다든지 내 머리 위에서 새가 날아간다 그럴 때는 내 머리 위에 이렇게 새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럴 때 above를 써요 lots of stars are shining above lots of stars lots of 하면 엄청 많은 양을 나타내요 lots of stars star들이 많기 때문에 s를 붙여줬겠죠 걔네가 are shining 빛이 나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are shining star이 많을 때는 is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니까 are를 쓰겠죠 그리고 빛이 나고 있으니까 비동사와 함께 ing를 써주는 거예요 above 위에서 저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어요 저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lots of stars are shining above 다음 chat chat 채팅이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수다 떨다 라는 동사고요 누가 수다를 떨었냐면 그러면 mary라는 내가 likes to likes to likes to 하면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얘기에요 자 mary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3인칭 단수죠 그래서 s를 붙여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한 명인 사람이 말고 i나 you나 they나 we가 나오면 likes가 아니라 그냥 like 가 되겠네요 이따가 바꿀 때 to chat 근데 누구랑 떠드는 걸 좋아하냐면 with her friends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이게 지금 다 화면 안에 안 들어오니까 그냥 바꿔 볼게요 i로 하면 i like to chat with 누구 친구일까요 my friends 그쵸 내 친구들 나 내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 좋아해 한 번 다시 해보세요 i like to chat with my friends 너는 네 친구들이랑 떠드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의 친구들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자 그럼 he는 he likes to chat with his friends 위로 바꾸면 we like to chat with our friends our they로 바꾸면 they like to chat with their friends 되셨죠?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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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g의 뼈가 흐뭇한 뒤의 깎아의 뼈인의 뼈인에 띵이 있는 것입니다. – 네, 뼈는 뼈가 있는 것입니다. – 네, 뼈가 있는 것입니다. – That's a sad Mac, you sad Mac. – 당신은 저한테 전에 말했을 것입니다. – 어디 하나님의 뼈? – 뭐, 그 말 말했지? – 그거는 내 맨날의 뼈가, 그의 교재가 있는 것입니다. – 그거는 내 뼈가 있는 것입니다. – 우리의 뼈는 뼈가 있는 것입니다. – 뼈는 뼈가 있는 것입니다. – I'm Dimitri. – I'll call you if we find anything. – If? – 78! – 78! 다음날에는 전화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전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잘못된다는 말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부 다 다가게 되는 건가요. 헤드로니스, 양반이 아름다운 일을 받은 일을 받은 일이죠. 어디에 있는지? 저는 어르신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전화 earthquake에 있었어요. Oh my god!